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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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 일어나서 농사일을 좀 도와드리고 아침식사를 해 주셔서 혹시 어느 나라나 삼시세끼 챙겨 먹은 건 똑같네요 그럼 아침식사를 하겠습니다 맛있으세요 군대에 있을 때 햄버거 나오잖아 그러면 나는 잼 발라서 이렇게 먹었거든 이렇게? 이렇게 먹고 끝 맛있겠다 맛있어 이거 간만에 진짜 맛있게 먹고 첫 끼지 다행이다 약간 상큼해 진짜 맛있었어 다행이다 너무 좋았어 혹시나 오리 때문에 해 준 건가 아니더라고요 원래 저렇게 드신데 매일 다행이다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커피 나는 커피 나는 커피 나는 커피 나는 커피 왜 이런 거 혼자 혼자 빵 터지시길래 왜? 그래도 아침에 형 꽤 많이 따왔어 형 여기에서 거의 주식이네 마스터라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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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릭, 에릭 엑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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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슬 농담도 치죠? 다시 나가자고요 고우! 고우! 고우 고우